딸기 음료 시청자 여러분은 딸기를 좋아하십니까? 딸기 음료가 카페업계 효자 메뉴로 등극했습니다. 딸기는 최근 2년 새 수확 시기가 앞당겨져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로 자리잡았습니다. 6일 할리스 커피에 따르면 지난 1월 딸기 시즌 베이커리 메뉴를 출시한 후 3주간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리스 커피는 올 초 자연을 보듬은 설향 딸기라는 컨셉으로 설향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베이커리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할리스 커피 관계자는 맛과 영향이 높은 제철 과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딸기 시즌에만 만나볼 수 있는 설향 딸기를 활용한 베이커리의 매력을 알아봐주는 고객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차는 딸기품은 밀크티, 딸기품은 치즈폼 밀크티, 딸기 주얼리 핑크 크러쉬, 딸기품은 패션 후르츠티 4종을 출시했습니다. 공차 관계자는 딸기는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려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재료 중 하나로 식음료 업계 시즌 한정 아이템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효자 메뉴로 떠오르고 있는 딸기 음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딸기 음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딸기 음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딸기 음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